전 세계가 기다려온 픽사의 대표작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드디어 돌아온다. 지난 2010년 토이스토리 3날 통해 안녕, 파트너라고 가슴 뭉클한 를 남겼던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오는 2019년 6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제작 소식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던 토이스토리 사는 새 주인 보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우디와 버즈가 사라진 포핍을 찾아 장난감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에 공개한 우디와 버즈의 캐릭터 컷은 굳건한 존재감을 증명하듯 당당한 포즈로 토이스토리 사의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웰컴백 예고편은 추억의 팝송 보스 사이드 나우의 배경으로 토이스토리 전 시리즈를 함께 한 장난감, 우디, 버즈, 제시,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 미스스 포테이토 헤드, 맥스, 캠, 알린, 슬림캡까지 추억의 친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도는 행복한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낼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색다른 유페이스 포키가 굉장히 궁금증을 자극한다. 포키는 일회용 포크 숟가락의 눈과 입 그리고 팔다리를 붙여 완성한 최초의 핸드메이드 장난감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트위스토리 사는 우디 여개, 톰 힌트스, 버즈 여개팀, 알렌 등 전 시리즈를 함께한 배우들이 총출동에 반가움을 더하는 한편,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무장하고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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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